안녕하세요 티즐리들 드라마 환원에서 고상하지만 불량한 장욱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천하제일 살수의 혼이 깃든 세상 약골 무덕 역을 맡은 정선민입니다 대우국 서씨 집안의 천재 기공자 서율 역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대우국 최대 기업 송림의 총수 박진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대우국의 너그럽고 자애로운 세자이자 겉바속촉 심술쟁이 고원 역할의 신승호입니다 장씨 집안의 실세이자 호탕한 여장부 김도주 역할을 맡은 오나라입니다 대우국 상위 1% 재력가의 후계자지만 노는 게 제일 좋은 백인사 박당구를 연기한 유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우국 최고 셀럽이자 진씨 집안 막내딸 진초연 역을 맡은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환원은요 환원술로 인해 운명이 바뀐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드라마입니다 티즐리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티빙에서 환원을 만나보세요 환원 지금 바로 티빙 여러분이 pork을 맞은 stuff이 생각되었죠 지금 바로 티빙에서 만나요 지금 바로 티빙에서 만나요